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순회 경선이 내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북 순회 경선에는 당대표 후보 2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합동 연설에 나서고 지난 사흘간 온라인과 ARS로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도내 권리당원은 15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는 등 호남권의 투표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